할렘 소울푸드입니다 여긴 뉴욕 할렘가 밤엔 못 올 것 같네요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는데 할렘쉐이크라고 장례식장 근처에요 예전에 여기 스눕독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햄버거입니다 힙합, 재즈 아티스트는 물론이고 방송인 대통령도 오는 맛집이거든요 햄버거 하나에 10달러? 햄버거 두 개, 치킨 샌드위치 하나입니다 야채는 제가 추가한 거예요 일단 고기가 신기하게 생겼죠 얇게 눌러서 바싹 익혔어요 맛은 음... 고소해요 빵이 감자빵이라 되게 쫄깃하고 육즙 장난 아닙니다 손에 다 흘렀어요 이 핫매스 소스가 진짜 백인데 매콤달달한 진리소스맛 크기도 꽤 크더라고요 치킨 샌드위치도 엄청 맛있어요 새콤한 코일슬로랑 잘 어울립니다 소울푸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땡큐 땡큐